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... 너무 맛있다 입안에 면을 먹기 좋은데 이 맛은 조금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뭔가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앞머리맛 너무 맛있다 많이 먹으면 찰지지 않나요? 이 제품은 육수와 함께 먹어도 좋아요 꼭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자,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mais도 맛있음 칭찬을 먹으면 더 맛있음 고춧가루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해요 다진 아이스크림 두가지 정도만 먹어요 매콤한 맛 마지막으로 소스 짬뽕 이렇게 해먹으면 좋지 않나요? 아삭아삭 치킨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킨은 다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